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6, 9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들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수능 방안으로 킬러 문항을 제거한다는 방침을 오늘 교육부 사교육대책 발표에서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정 난이도 및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교사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정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있었고요. 현재 교수 55%, 교사 45%로 구성되는 수능 출제진도 현장 교사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EBS에 관련해서는 중학 프리미엄은 무료로 전환하고 EBS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방안이 담겼고요.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과 예체능 등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돌봄 교육으로 흡수한다는 방안이 요지었습니다. 유아 교육에서는 초등 입학 대비 유초 연계 이음 학기 운영, 숲 생태 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또 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 기회를 늘리고 토크 콘서트 등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해서 정책을 홍보하겠다라는 방안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정보 정책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대책 가운데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그리고 또 3년간 수능에서 출제했던 소위 킬러 문항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26개가 공개됐군요. 네, 국어 영역 7개, 수학 영역 9개, 영어 영역 6개, 과학 영역 4개 합쳐서 26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수학에서는 여러 개념을 결합해서 과도하게 복잡한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었고요. 2023학년도 수학 22번의 경우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학생과 배운 학생의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또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에서는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이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 지문 문장이 길고 복잡한 문항인 킬러 문항으로 꼽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킬러 문항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6월 모의평가 국어 14번의 경우 EBS 교재에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교육부가 매년 수능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다면서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해왔는데 이번에 다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 킬러 문항으로 공개된 문항 중 한 개가 유튜브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걸 한번 펄어봤는데 딱 보자마자 뭔가 좀 이게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국어 문제 맞습니까, 저게? 김수진 평론가 한번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있는데 농가의 수컷은 집계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계발의 길이는 개딱시 폭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학 문제 같기도 하고 큰 집계발의 길이, 개딱지의 폭 이렇게 얘기에 나와서 굉장히 좀 어렵더군요. 문제 좀 보셨습니까?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도 볼인데 풀어보니까 어려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저런 문제들 열심히 봤습니다.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고 수학을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모를 수 있겠다 치더라도 국어는 알다시피 평생을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했고 편집국장을 했는데 저게 적어도 문제를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평균적인 이해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 한국말을, 모국어를 쓰면서 살아왔고 저거를 과연 고등학생들이 읽으면서 저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워싱턴 특파원에 있기 때문에 영어 문제도 봤는데 영어 보면서 문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아버지, 엄마의 미래와 꿈과 내 아들의 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환경 문제하고 연결을 시켰더라고요. 많이 오셨네요. 진짜 이건 한국말로 설명을 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는 이거 미국의 고등학생들한테 평균적인 고등학생들한테 이 문제 주면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이런 게 출제됐다는 사실들을 사실은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킬러 문항 그러니까 어려운 문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그런 문항들이 공개되면서 과연 이렇게 문항을 내는 것들이 옳으냐. 누구를 위해서 이런 문항을 내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되고 사회적인 어떤 쟁점이 된 거죠.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김종혁 비대원은 학력고사 세대십니다. 수능 세대인 장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제가 이 농계 문제를 보고요. 보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문을 보고서는 이거 풀만 하겠는데? 왜냐하면 농계의 집 개발이 한쪽이 상당히 큰데 이 개딱지의 폭과 연동이 돼 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문제 외우셨어요. 이분은 또 대단하시네. 약간 일타강산 느낌인데 계속해 보세요. 그런데 보기를 보는 순간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면서 이게 직선인지 곡선 분포도에 어디에 점에 위치해 있는지라고 해서 이게 이른바 융합형 문제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일단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수험생이면 일단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하려 하면 다른 문제까지... 그런데 저는 킬러 문제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반응들이에요. 학생들. 학생들의 반응이. 킬러 문항은 없어도 변별력은 수능이 담보해야 된다고 하니 준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초고난도에서 고난도 문제 약간 느낌.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그런 문제를 또 학생들에게 대비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걸 없앤다고 과연 사교육과 관련해서 다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건데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교육당국도 인식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아쉬움을 했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좀 이따 하의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이어서 대통령실에서는 사교육 카르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이어가면서 사법 조치 가능성도 열어놨네요.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조치할 것은 취하고 사법 조치도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 부모들, 다수의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시 참 어렵네요. 오늘 발표된 사교육 근절 대책에 대한 야당의 평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시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총평을 내려주신다면요? 매우 실망스럽죠. 이 대통령이 아마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았을 때 고난이도 문제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파장이 일어나니까 정부 측에서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쪽으로 이것을 전환시킨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정말 본질적인 사교육 문제를 절감하려고 하면 국제고, 외국고, 자율용 사립고 문제 등도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냥 딱 떨렁고 고난이도 문제, 킬러 문제 배제만 언급을 하니까 사실 사교육이 절감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이든 정부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에 딱 보고 제대로 풀기는 어려워서 그 문제를 푸는 훈련을 시키는 학원들이 있고 그 학원들에게 또 학생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고해, 과외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문제의식은 이런 킬러 문항을 없애면 어떤 사교육비대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일부 사교육이 절감이 되죠.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킬러 문항을 없애자고 지난 작년에 9월에 우리가 입법도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강민정 의원이 킬러 문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법안을 냈는데 현재 교육부 장관, 작년 고래도 같은 교육부 장관인데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킬러 문항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요? 네. 그때는 법안 소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 법안 소위를 열었더니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찬성 입장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난해는 그렇게 급렬하게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일닷없이 이 문제를 끄집어 나오니 지금 수험생들의 혼란은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큰 것 같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국민들도 공감하죠. 사교육 없애고 킬러 문항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지만 이 문제를 대통령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뱉어내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또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과정 속에서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의식이 민주당에 원래부터 있으셨다고 하면 대통령이 뒤늦게 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고자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왜 반대하시는 거죠? 아니요. 반대는 안 합니다. 킬러 문항에 반대가 아니라 지금 보여주는 절차와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전문가 그룹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고등교육법 34조 5항에 따르면 이런 시험 문제의 기본 방향과 과목 평가 방법도 출제 형식을 하려면 4년 전에 공표해야 되거든요. 4년 전에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4년 예고제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수능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뱉은 말이 수험생에게는 정말 엄청난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교육부가 그것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지 않고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수능에 대한 입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혼란을 가정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의원님 혼란을 가정시킨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일반 학생들은 손도 대지 못하고 풀지도 못할 킬러 문항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왜 혼란이 가정되는 겁니까? 그게 어차피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사교육으로부터 아주 핀셋 그런 수업을 받든가 일타 강사들로부터 기술적인 훈련을 받은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만을 위한 것에 불과한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반 학생들은 어차피 그게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문제 나와봤자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런 영향을 못 받는 건데 그게 왜 혼란이죠? 지금 정확한 표현을 하셨는데 킬러 문항은 최상위권 수험생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지금 킬러 문항을 준킬러 문항으로 지금 조금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우수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준킬러 문항은 최상위권 수험생들보다는 조금 수준이 최상위권은 아닌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용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준킬러 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이미 교육계에서는 정확하게 아직 어떤 시험 출제에 대한 제시를 안 했는데 학원가에서는 준킬러 문항에 대한 커리큘럼이 벌써 준비되고 있고 또 학원에서는 준킬러 문항에 대한 벌써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혼란스러운 과정이죠. 그런데 그걸 왜 학원만을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손도 될 수 없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손도 될 수 없는데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준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긴 하지만 학교에서 교사들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것을 풀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 이런 킬러 문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김 의원님도 베이징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서강대에서 석사를 하셨지만 제가 과연 김 의원님이 풀실 수 있을까 의문이 갈 정도인데 저는 전혀 못 풀어요. 이런 문항들을 내놓고서 이런 문항들이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졸속이었다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킬러 문항의 지금까지 역대 통계와 사례를 연구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저희 의원실에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킬러 문항의 예를 찾기 위해서 이미 킬러 문항을 준비해놓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킬러 문항에 대한 유형 예를 제시하기 위해서 밤샘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졸속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 문항에 대한 역대 사례 통계 이런 것을 전문가 그룹과 분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이런 공정한 수능 문제를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졸속으로 지금 모든 것을 사교육이란 경감대책이라는 빌미로 졸속으로 모든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전실적으로 사교육비도 크게 저는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사교육을 경감시킨다 그러면 사교육의 시작인 우리 아이들 영어 유치원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영어 유치원은 사실 불법이라고 그러고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교육비가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영어 유치원 그런 유사한 학원들. 아동대상 영어 학원. 이런 문제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요. 그 난이도 문제를 놓고 사교육의 전반적인 경감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어떤 국민들이 정의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오늘 교육부 대책을 보면 대형 입시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실에서 사법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카르텔을 첩결하겠다는 움직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카르텔을 인정하면서 검찰 카르텔 밖에 모든 카르텔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도 사실 사교육 견장에서 일타 강사들이 강의를 잘한다고 몰려드는 현상.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런 현상을 그냥 검찰의 전형적인 표적 수사 형식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도 저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을 개선시켜서 사교육의 시장을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사교육 카르텔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카르텔로 연결됐는지 칭찬하지 않고 있거든요. 추상적으로 사교육의 카르텔에 있대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검찰의 전형적인 표적 수사처럼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조금 내일 전체위의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 문제를 출제했던 그런 교사가 학원으로 가고 거기다가 학원에서 광고를 내면서 지원 문제를 출제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의 광고가 나가는 것들이 이게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르텔이라고 하면 모든 사교육 전반적인 무슨 이권 카르텔의 것을 하는데요. 당연히 거기에 불법 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적발해야죠. 그런데 그냥 모든 학원의 강사들을 사교육의 카르텔로 다 경제시한다는 것은 너무 그걸 좀 포괄적으로 낙인 효과를 찍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허위 강고나 또 그런 고액의 사교육에 대해서는 적발은 해서 필요하다면 처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교육을 다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저는 사실 상식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명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또 야당 간사 말씀까지 들으셨는데 짧게 논평 주실까요? 두 분 사항 문제 풀어보셔야죠. 먼저 장임위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너무 성급하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좀 능력 있는 학생을 선별해서 입학시키고자 하는 동의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요. 수능을 아마 어렵게 낼 수가 없을 겁니다. 모의고사 마찬가지고요. 이번 올 11월에 보는 실제 수능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져갈 것이냐. 대학의 그 부분을 맡겨야 될 텐데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고 없이 대단히 즉흥적으로 마치 원인을 하나로 딱 이런 킬러 문항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진단은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 진단인 것 같습니다. 네. 김정혁 비대의. 저는 민주당이 교육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항상 평등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비판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교육 교사들의 편을 들면서 그분들의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냄새나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는 사람. 혹은 설거지가 산돔 쌓여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과 그 냄새가 나도 그걸 치우거나 그게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한두 개 깨져도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민주당이 주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짚고요. 다음 이슈도 들어봅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구속수사를 막는 방탄국회에 열지 않겠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 이 원칙을 세웠군요. 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23일 1호 혁신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는 서약을 하고 또 향후 체포동의안의 당론가결에 관련해서 민주당에게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고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 비회기 때는 법원에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향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이 서명하자, 공동서명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을 통해 친명일색이라는 비판을 받던 민주당 혁신위가 모처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을 당 지도부에 했다라고 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말로만 그칠 것 같다고 하는 우려가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문의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즉시 만나 회담을 하면서 공동성명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힘드시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분이 아직 못 만났군요. 그런데 사실 같은 공간에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가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의미 있는. 회동, 회담까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정말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확 얘기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민주당이 혁신위 입장을 일단 존중하는 모양새인 거죠?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혁신위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상황인 건 많다고 보여지고요. 최고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절차는 의원총회이긴 합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당 대표도 빨리 만나시면 좋겠는데 김종혁 비대위는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하면 하냐면 지금까지 난리부석 친 건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방탄국회 회기 지난 봄이었죠. 그때도 방탄국회 열어서 의원들은 다 해외 나가고 그래서 통과시킨 법안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걸 열어놨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마치 체포동의안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해봤습니까? 그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보루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걸 바꾸겠다? 이제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도대체 뭐지?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강도나 깡패가 설치면 최소한의 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담이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이고 깡패, 도둑 이게 아마 경찰이나 검찰인 것 같아요. 그 비유 자체의 부적절성은 결론으로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제는 불체부터 동의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려면 저는 찬성합니다. 대단히 찬성하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이것과 관련해서 도대체 말이 몇 번 박힌 겁니까? 국민을 상대로 그 바꾼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부터 좀 하시는 게 정당한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리중둥절하다는 평가를 저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기득권 누리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그 이후에. 과거에부터. 네. 노웅래 의원부터 최근에 윤관석 의원까지 사실 다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한다는 부분이 이게 좀 늦은 거 아니냐라고 지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불체포 특권은 악 그리고 그걸 포기하는 게 선처럼 가는 구도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헌법 44조에. 국회가 이제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체포 특권을 갖고 간다는 게 헌법상 규정이고 이게 또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수사가 활용되었다는 게 유럽에서도요. 영국에서. 이런 부분에 어떤 맥락이 있는데 마치 이걸 포기하면 기득권을 전부 내려놓는 것처럼 처음에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그 신호탄을 쏘아올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국회의 어떤 논의의 흐름이 너무 단편적이고 단선적으로 가는 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과연 이 헌법상의 조항 자체가 어떤 행정부, 위법부, 사법부가 명확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우려를 담아서 했던 건 지금은 명확하게 분리되었기 때문에 완전 분리되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분리 안 되어있습니까? 김수인 평론가가 이 논의가 약간 흐름을 다시 다 포기하는 걸로 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정착될 수 있을까요? 현재 흐름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오늘 권채승 수석대변인 워딩 아까 전해드린 것 중에 일부 내용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당론으로 부결로 하지 않을 뿐이지 자유투표에 맡겼는데 또 부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서 한간에서는 민주당 입장이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오염수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뜨거운 공방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고 단식하는 분도 계시네요. 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또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갑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두 번째 반대 단식이고요. 또 민주당은 7월 1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예고를 했습니다. 의원들과 당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단식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수산물 소비 진작을 수산시장을 찾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성주 참외농가도 갔어요.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지난 6월 23일 가락동 수산시장을 찾아서 만찬을 가졌는데요. 같은 시각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임위별로 횟집을 찾아서 식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오늘 경북 성주의 참외농가를 찾아서 농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과거 사드 배치 논란이 나왔었던, 당시에 나왔었던 전자파 피해 주장을 상기시키면서 반박하는 행보이고요. 김 대표는 어제도 더 이상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거나 하는 허무맹랑한 괴담이 횡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짧게 논평 들어볼까요? 여야 간의 공방, 휴강 갈수록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00백크럴 이하의 오염수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물이라든가 강물이라든가 혹은 빗물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과학적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과학적 근거를 내셔야지 이거를 정서의 문제, 그 다음에 공포의 문제로 자꾸 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드 때처럼, 사드 전자파처럼. 일본 불매운동 벌였을 때 가장 큰 피해 우리나라 이자카야 하시는 우리나라 상인들이 입었습니다. 무슨 마치 이자카야를 하는 것이 매국 놀아도 되는 듯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었던 기회가 나왔는데. 노재팬 당시에? 과거에 일본 불매운동 당시에 그랬는데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천 명이나 되는 원자력 과학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최종 IA에 있는 보고서는 이 보고서를 교차 검증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물론 결론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했지만요. 1차 알프스 처리를 거친 결과 어떤 핵종이 남는지는 현 단계에서 진단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류에 농축되는 어류 농축 괴수라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까지 엄호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100%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괴담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약간 반복되는 느낌도 있고요. 따로 시간을 마련해보죠. 일단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